안녕하세요 쇼미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피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짠 투명하게 비치는 재질로 제작이 되어있네요 던룩피크 빅스터비 2.0mm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투명하고 부드러우면서 쫀쫀하다고 해야되나요 그리고 피크 중앙 손가락 단문부에 던룩 로그와 스터비 로그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있어서 연주할 때 손가락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는 그런 피크입니다 약간 폐어있어요 그래서 그립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풍부한 런피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라서 수명도 오래가고 닳지도 잘 닳지도 않아요 다른 재질들이라서 그리고 끝처럼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있죠 이것도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서 좀 작고 좀 더 스틸하게 플랜이 되어있는 피크입니다 그리고 고려하실 때 손가락의 미끄럼 공격이 되어있는 피크입니다 그리고 엥뚜이 되어있는 피크는 네, 정교하고 귀엽고 그리고 투명한 재질로써 외관 또한 예쁜 그런 피크입니다. 펀롱 빅스터비 2.0mm 가격돈은 천 원이고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펀롱 빅스터비 2.0mm